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.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면. 문제를 이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못 풀 문제는 아니었구나 하는데 그 발견하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잘 면밀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.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.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. 다음 기회에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열심히 해서 남은 시간 좋은 결과를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